자 그럼 지금부터 패럴렉스 디자인이 적용될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사이트이죠 보시는 것처럼 배경은 멈춰있고 앞에 있는 포그라운드 컨텐츠들만 움직이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원리 자체는 너무나 쉬워서 여러분들 딱 보면 사기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죠 자 우선 요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배경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갖추셔야 되는데 좀 귀찮잖아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로 오셔서 여기에서 학습준비 부분에 실습준비 파일이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와 비슷한 웹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운로드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아니요 다운로드 하겠습니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겁나 빠른 레시피라고 하는 이 수업의 전체 소스 코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걸 받아서 여러분의 각자 에디터를 연 다음에 그 중에서 패러렐렉스라는 디렉토리를 보시면 IMG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제가 세 개의 이미지를 넣어놨고요 그 이미지는 이런 우주에서 촬영한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허블망환경에서 찍은 나사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파일 만들기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index.html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html 파일의 기본적인 양식을 만들어 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html의 그 형식을 이렇게 갖췄고요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여기다 코딩을 시작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제가 올리게 되면 요 각각의 이 씬 하나 씬 하나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? 여기 있는 요 장면 하나하나를 음 뭐라고 부를까요 씬이라고 부를게요 씬 그리고 그 씬 안에는 이렇게 컨텐츠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컨텐츠 하나하나를 저는 아이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씬이 있고 장면이란 뜻이죠 그 장면 안에는 그 장면 안에 포함되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있는데 씬과 컨텐츠라고 부릅시다 예 자 그러면 우선은 음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html로 봤을 때는 우선 저 배경부터 봅시다 배경은 어떻게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냐면 그러면 html 상으로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가 저 영역입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그리고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 하나하나가 일종의 씬이고 그 씬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헤더라는 태그가 있어서 헤더라는 태그 안에 이렇게 h1 태그에서 큰 글씨 그리고 헤더 태그 안에 아무것도 감싸지 않고 있는 이 텍스트들이 이 밑에 있는 본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? html 코드 자체는 상당히 쉽죠 자 그럼 타이핑을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씬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면이죠 자 섹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섹션 태그에 클래스 값으로 저는 sc2 sc2 sc2n 2가 들어가야죠 c는 sc2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음... 여기에다가 heather 라는 태그를 참 넣고 그 heather 태그 안에 h1 태그를 넣은 다음에 제목은 적당히 한 5,6 글자를 넣는데 저는 그 뭐죠 emit이라는 플러그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랜덤한 텍스트를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없으면 그냥 쓰세요 직접 타이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라엠 하고 20 픽셀 20이 아니 20 픽셀이래요 자 15 15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랜덤한 텍스트를 만들었고요 자 이것을 html 코드상으로 살펴보면은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화면이 만들어지죠 됐죠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편집하기 편하게 도구 더보기를 해서 개발자 도구 그리고 그리고 엘리먼트 해갖고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가르쳤습니다 섹션 엘리먼트를 선택을 한 거죠 조금만 더 이렇게 자 그 다음엔 이제 뭘 할 거냐면 배경 이미지를 나오게 할 겁니다 배경 이미지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scne 자 cn 이라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저 태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지정하는데 ur 그리고 이미지가 어디에 있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index.html 파일 밑에 있는 파일과 같은 부모 디렉토리 밑에 있는 img 태그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img 밑에 있는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scn 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이건데 저 scn 이 뭔가 너무 작죠 화면 전체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scn 이라고 하는 부분에 높이 값을 지정하는데 이 높이 값을 어 뷰포트에 뷰포트의 크기만큼 높이 값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뷰포트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바라보는 시선 즉 사용자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콘텐츠가 길어서 스크롤이 생긴다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은 뷰포트를 넘어간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뷰포트의 크기를 지정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100vh 입니다 자 여기 있는 v는 뷰포트고 h는 높이입니다 height의 약자죠 그래서 100vh는 뷰포트의 크기를 100%로 한다면 바로 100%를 의미합니다 예 높이 전체를 쓰겠다 라는 뜻이죠 만약에 제가 50이라고 하게 되면 뷰포트의 50%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저 scn 하나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100으로 지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 이렇게 여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저 여백은 왜 생기는가 자 여기서 body 태그를 선택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body 태그에 바깥쪽에 이렇게 마진 값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진 값 때문인 거죠 body 태그에 자 그럼 저는 body 태그에 마진을 0으로 지정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깨지는 부분이 사라지죠 자 그런데도 보시는 것처럼 음 자 여기 여백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잠깐 영상 멈춰놓고 한참 쳐다봤는데 왜 그랬는지 보니까 h1 태그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위아래로 여백을 마진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가 자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리셋 점 css 리셋 css 라고 검색해 보시면 htm에 있는 모든 요소들의 디자인을 완전히 초기화시켜 버리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런 코드인데요 여러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쓰게 되면 h1 태그는 기본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위아래로 마진 값이 있었거든요 그럼 마진 값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할 때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리셋 점 css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 이렇게 탁 붙여놓게 되면은 이 html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엘리먼트의 기본적인 디자인을 다 리셋 시켜버리는 겁니다 마진 값, 패딩 값 이런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되죠 하지만 이제 h1과 h2 태그 사이의 크기 차이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좀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저는 파일 리셋 점 css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리셋 점 css를 놓고서 그리고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이 웹페이지에서 링크 href에 리셋 점 css라고 해서 리셋 점 css는 별도의 파일로 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똑같이 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헤더라고 하는 컨텐츠 있잖아요 포그라운드 컨텐츠, 백그라운드는 이제 했고 포그라운드 컨텐츠에 대한 디자인을 좀 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아 그 전에 씬에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오버플러를 히든으로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좋습니다 즉 씬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는 이거고 이 엘리먼트의 경계는 바로 여기 있는 요만큼인데 혹시나 그 엘리먼트보다 더 큰 태그가 저 섹션 엘리먼트의 자식 중에 있다면 요 히든이라는 거에 의해서 오버플러는 넘친다는 뜻이에요 즉 부모보다 자식이 더 큰 경우에 화면의, 화면 바깥으로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히든이 지정해 놓게 되면 자동으로 자식을 부모보다 큰 자식을 감춥니다 아시겠죠? 그게 히든 효과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됐는데 다음 영상에서 포그라운드 컨텐츠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